인천시 청완 옮긴다. 간성내 미안자이. 지하철 효과도 톡톡.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홈 땅짓고 리얼디처선컴. 갓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인천 남동구 관석동 간성내 미안자이 59. 91. 3억 2천 5백만원. 17일 국토교통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석동 간성내 미안자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 91과 5월 중순 11일에서 21. 3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용 60는 최근 3억원 초반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8층 매물이 3억 9백만원에 거래됐고. 8월에는 같은 층 물건이 4백만원 오른 3억 1천 3백만원에 팔렸다. 올해는 10층이 지난 2월 3억 1천 만원에 계약된데 2억 4월에는 8층이 3억 1천 9백만원까지 거래됐다. 간성내 미안자인은 최고 26층 28개동에 총 2,432가구로 이루어진 대단지다. 주택 크기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84, 119, 143등이 있다. 2008년 2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 내에 상하총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석천초, 간석초, 상인천초, 상인천중, 정각중, 동인천중, 인재고, 인천고 등이 있다. 중앙글린공허원, 미래공원 등 주변 목지도 풍부하다. 간성내 미안자인은 교통여건이 좋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은 단지 입구와 맞닿아 있어 조역색원으로 꼽힌다. 간석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이 간성내 미안자인 아파트 바로 앞에 생겨 교통이 훨씬 편리해졌다며, 실거주는 물론 투자문의도 많이 온다고 전했다. 인천시청이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간성내 미안자인은 긍정적 요인이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 현 청사가 있는 남동국 9월동의 신청사를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짓는다. 이 아파트와 인천시청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